마이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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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베비가 굴러왔는데 응? 어디 들어왔어? 안에 골드에 놓여볼까요? 딸기 따 먹자 이게 아니고 토끼 때문에 여기 잡기 있는데도 딸기, 딸기 잡. 이야 딸기. 산딸기 같은 거네? 여기가 자기 잡지 말라고 딸기집 소개시켜줬어. 아 맛있다. 맛있어? 잘 익었다. 아 너무 맛있다. 와 호빈이 형. 그럼 이따 왕퉁 좀 빨리. 이거 왜 이렇게 달아요? 달아? 우리 있잖아 지금 시간이.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저쪽으로 가잖아. 그럼 다시 이쪽으로 나올 때까지 한참 나와야 되잖아 밤에. 또 숲으로 들어가면 샌드플라이가 좀 많을 것 같아. 여기가 그냥 적절한 바람이 있어서 샌드플라이도 없고. 쿠션도 좋고. 그러잖아. 드디어 정한 병만족의 마지막 비박 장소. 사냥부터 방풍까지 모든 것을 갖춘 천혜의 비박지. 자 해지기 전에 빨리 집부터 해결하자고요. 여긴 사람 너무 많이 부탁드립니다. 다 불렀습니다. 나구들 이렇게 딱 바람막이처럼 돼있었지만. 땅이 약간 좀 촉촉하니까. 마른다. 여기 바람 하나 없어. 또. 근데. 똥 엄청 많아. 여기 동굴이야 동굴. 동무지도 똑같은 거야. 아늑한 곳이. 진짜 많았었는데. 입구에서. 진짜 변밭이에요. 변밭. 이거 하면은. 이건 바늘은 쉽게 긁어지겠다. 여기 딱 두 명. 갈 수 있는 공간 나오는지 알아요? 팽균집. 어. 팽균집. 팽균집처럼. 팽균집처럼. 바람이 하려고. 집처럼. 이 나무 때문에 바닥에 찬 게 안 올라올 것 같아요. 마른 나무 때문에. 어? 진짜 그. 호빗의 집인데. 팽균집처럼. 안으로. 바람 하나도 안 불어요. 그치. 거기 바람 불어요? 완전. 어. 여기는 하나도 안 불는데. 두 명이 가서 자면 될 것 같거든. 혹시나 토끼 놀러오면 잘 잡아놓을게요. 그럼요. 여기 비교에. 양쪽에 나무가 약간 바람 맞는. 그쵸. 그 정도만 해주면. 어딘데? 여기 딱 여기. 다? 다 잘 수 있어? 그래? 그래. 한번 보러 갈까요? 그래. 잠깐만. 바람 안 불러. 아 여기 뱉네. 바람 안 불러. 어 여기도 한 분이야. 여기서 들어오니까. 어 여기 한 분이야. 이쪽 한 명. 세 명. 이쪽도. 한 두 명. 괜찮은데. 바람 안 불러. 괜찮네. 그래. 거실 하자. 거실. 거실하고. 옆방. 저기 안방하고. 여기도 안 할 텐데. 여기 한 번 들어봐요. 남은 그냥. 저기. 정철아. 너랑 나랑을 저 건너에서. 건너야지 할래? 저거 보자. 그니까 그거 있어. 찾아. 거기 한번 손처럼. 그니까. robbery 좋아? 카메라 줘보세요. 제가 집 내 뭐 한 번 찍어도 될게. 따라라따따 따아.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. 따라라라라라라. 조금. 아 아파. 아멘